흥청망청 청약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가 가벼운 분들 이번 영상에 주목하세요 서울까지 gtx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반값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16블럭 공공분양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고 26층 13개동 총 1498가구가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 분양가가 착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신용이 높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도 현금 1억 원대로도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청약을 하고 싶은데 모아둔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딱인 아파트죠 그래서 얼마? 기본형 기준으로 흔히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에서 3억 3천만 원 공급면적 기준으로 30평형인 전용 74제곱미터가 3억 7천에서 4억 원입니다 내 집 많은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84제곱미터는 얼마일까요? 4억 2천에서 최고 4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이 가격 실화?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라니 입이 쫙 벌어집니다 바로 옆 단지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싼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여기가 이번에 청약을 진행하는 운정 3지구 a16블럭인데요 남동쪽으로 큰길 건너있는 힐스테이트 운정 2018년에 분양한 5년차 아파트인데요 전용 84가 작년 9월에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에 비하면 a16블럭의 분양가가 거의 반값이죠 파주 운정 신도시? 음... 네 서울까지 물리적 거리는 멉니다 압니다 하지만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GTX죠 파주 운정에는 GTX A 노선의 종점이자 시작점의 운정력이 들어올 예정이죠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는 20분 강남 한복판 삼성역까지는 25분 물리적 거리를 확 단축시켰습니다 그 GTX 운정력이 a16블럭 남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약 1km 거리에 신설된다고 하네요 걸어서 15분 내에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입주일이 언제? 2023년 12월입니다 헛... 앞으로 1년 10개월 뒤? 2년도 안 남았네요 최대한 빨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인 단지네요 입주하고 6개월 만에 GTX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거죠 조감도를 보시면 운정 3지구는 기존 운정지구와 교화지구 사이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입니다 이미 입주해서 생활권이 형성된 대단지들 사이에 이제 막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운정 3지구 중에서도 이 a16블럭이 진도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입주 후에는 기존 운정지구나 교화지구 인프라를 이용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단지 배치도와 평면들을 한번 볼까요? 59제곱미터 3개형이 서편 8개 동에 쭉 배치가 됐습니다 59a가 531각으로 가장 많은데요 남서양과 남동양이네요 동편에는 30평대로 분류되는 74형과 84형을 5개 동에 배치했습니다 59a형을 보시면 침실 3개와 거실을 나란히 배치한 4배의 판상형이고요 옵션을 보시면 주목할 부분이 침실 2와 침실 3을 터서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 3개까지 필요 없다 넓게 쓰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공간 확장을 무상! 무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또 층간소음 걱정 줄여주고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해주는 두께 6mm 이 기능성 룸 카펫도 무상 옵션입니다 뭐 필요 없으시다면 강화 합한마로 나갑니다 이번 단지에서 유일한 타워형인 59C는 침실과 거실이 남서나 남동양으로 나오는 길쭉한 평면입니다 84형도 59A형의 확장판으로 보이고요 작지 않은 크기의 알파룸은 입주자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번 단지엔 가구별로 지하에 창고를 넣을 수 있어서 수납공간을 확보한 게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요즘 브랜드 아파트에 뒤지지 않게 조성하러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 단지 최대 장점은 착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20%씩 올해 12월과 내년 6월 두 번에 걸쳐냅니다 장금으로 나머지 50%를 내야 되는데 이게 2023년 12월이라 1년 10개월 뒤까지 마련해야 하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겁니다 그런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 자금 조달 방법도 참 착합니다 중도금 총 40%는 집단 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은행 대출을 충당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땡큐 LH 분양가가 가장 비싼 840형이 4억 5,800만 원인데요 처음에 계약금 4,58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 20%를 두 번 총 1억 8,300여만 원을 대출을 충당하면 됩니다 2023년 12월 입주할 때 장금 나머지 50%인 1억 5,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을 통상 장금 대출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연봉 5,000만 원의 경우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양가 4억 5,800만 원 가운데 대출로 3억을 충당하면 내가 지불할 현금 총액은 1억 5,800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도 600에서 700만 원대로 참 착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단지가 초프만은 아닙니다 공급물을 보시면 A16블록 남쪽에 조성될 예정인 초등학교에 배치돼야 되는데 여기가 입주할 때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존 교화지구에 있는 석꽃초등학교와 청석초등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빨리 입주한 아파트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청약과일 지역이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한이 많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재당첨 제한이 10년이고 전매 제한 6년, 거주 의무 3년입니다 참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네요 공공분양인 만큼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습니다 1498가구 공급에 일반공급은 229가구에 불과합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기타특별까지 특별공급 물량이 1269가구로 전체 85%나 차지합니다 기관추천과 국가유공자는 이미 당첨자가 정해져 있고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은 물량이 많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요 신혼부부가 449가구, 생애 최초가 374가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두 유형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납입했어야 하고요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도 맞춰야 하고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자산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세한 건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고요 당첨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동일 순위 내에서 5가지 항목으로 총 13점 만점의 가점으로 경쟁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더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에 2년 동안 총 600만 원 이상을 넣은 상태에서 잔여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까지 맞춰야 하니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당첨자는 이 같은 기준을 맞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70%와 나머지 30%를 잔여 공급으로 선정하는데요 기준은 추첨입니다 운이란 얘기죠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에 2년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서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가운데 동일 지역에서 경쟁할 경우 3년 이상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 원만 인정된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가 중요한 잣대네요 그럼 예상 당첨 커트라인은 얼마? 2차 공공사전 청약을 통해 진행됐던 파주 운전지구 A20, 22, 23블록의 커트라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20블록의 경우 740과 840이 1700만 원대였고 22블록의 경우는 740이 1690만 원 840이 1850만 원이었습니다 세 가지 평형을 청약했던 A23블록은 590이 1860만 원 740이 1980만 원 840이 2250만 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습니다 840의 경우 18년을 넘게 넣었어야 하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고가 되셨겠죠? 청약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공급은 오는 16일 일반공급 1순위는 17일입니다 이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의 청약 성공을 기원합니다